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두가 등장하는 꿈은 풍요로움, 감정, 인간관계, 건강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자두는 그 특유의 달콤함과 상큼함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꿈속 상황이나 자두의 상태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두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적인 욕구나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며 주로 감정, 인간관계 또는 삶에서의 욕망과 관련된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자두는 그 풍성한 색과 맛 덕분에 풍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두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삶에서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현실에서 더 많은 성과나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두는 맛과 향이 강렬하여 감정적 요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두 꿈은 감정적 안정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평소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자두가 나타남으로써 안정된 감정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두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 꿈에서 자두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의 건강이나 활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두를 먹는 꿈은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나 자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두가 상하거나 부패한 상태라면 건강에 유의하라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자두의 달콤함과 상큼함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자두 꿈은 꿈꾸는 이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원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자두를 함께 먹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소통이 원활해질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두를 먹는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행복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두의 상큼한 맛은 활기찬 에너지와 생동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두가 신맛이 강하다면 이는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두를 따는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노력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특히 일과 관련된 목표나 개인적인 성장을 나타냅니다. 자두가 쉽게 따지거나 잘 익어 있다면 그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두가 썩어있거나 무른 상태로 나타나는 꿈은 주로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몸이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거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은 꿈꾸는 이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눔과 배려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주는 행동을 통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될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두 나무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두 나무가 잘 자라 있고 많은 자두가 열려 있다면 이는 꿈꾸는 이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두 나무가 시들어 있거나 열매가 부족하다면 현재 상황이 어려운 상태임을 반영하며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두를 사는 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꿈꾸는 이가 즐거움이나 행복을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자두를 사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살해 1. 신선한 자두를 먹는 꿈 한 직장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신선한 자두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자두의 상큼한 맛을 느끼며 기쁨을 느꼈는데 이 꿈은 곧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회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살해 2. 자두가 썩어있는 꿈 한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자두가 썩어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현재 그가 정신적으로 지쳐 있으며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꿈에서의 신호를 받아들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살해 3. 자두를 따는 꿈 사업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자두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익은 자두를 손쉽게 따는 장면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그의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업은 이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해 4. 자두 나무가 시든 꿈 한 주부는 자두 나무가 시든 꿈을 꾸고 난 후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가족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해석되었으며 그녀는 가족과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가족 문제는 차츰 해결되었고 그녀는 꿈이 준 신호를 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5. 자두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꿈 한 여성은 자두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꿈이 좋은 예감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꿈은 안 좋은 일에 얽혀 주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혼인 남자가 이 꿈을 꿨다면 평소 바라는 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과일 가게에서 자두를 사는 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몽 행복한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가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재물운도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금이 간 자두를 받는 꿈 연인과 헤어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자두를 따서 먹는 꿈 힘든 계약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두를 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덜 익은 자두를 먹는 꿈 현재 임신을 한 여성이 이 꿈을 꾼 경우라면 딸을 낳을 수 있는 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벌레가 먹은 자두를 따는 꿈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저조하여 실망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새빨간색의 자두를 보는 꿈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나 시비 등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반나는 자두를 먹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태몽이다. 석은 자두를 받는 꿈 추진 중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은 자두를 보는 꿈 연인과 애정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쁘고 탐스러운 자두를 먹는 꿈 이 꿈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좋은 금전혼의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 먹는 꿈 자두과에 속하는 열매의 꿈은 재물, 키스, 일의 성과 등을 나타내는 꿈 자두씨를 뿌리는 꿈 가까운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연인과의 혼담이 오가게 되거나 상견례를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나무에 밑에 앉아있는 꿈 금전혼과 재물혼이 좋아져서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깨끗하게 씻는 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나 걱정, 고민 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따는 꿈 장차 큰 기업인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만약 태몽이 아니라면 자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많이 수확하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생겨서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먹는 꿈 자신이 현재 추진 중인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고 뜻밖의 돈이나 재물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먹는 꿈 이 꿈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연애 상황에 큰 진전이 생기거나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활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두를 먹는 데 쓴맛이 나는 꿈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두를 받는 꿈 필요한 사업 자금을 얻게 되거나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사는 꿈 돈과 재물을 얻게 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를 수확하는 꿈 이 꿈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길몽입니다. 자신이 딴 자두의 개수에 비례하여 재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는 가임기의 부부라면 태몽에 해당할 수 있고 자식은 앞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두의 씨가 없는 꿈 자신에게 행운이 따를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잔익은 자두를 줍는 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신의 업적을 달성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탐스러운 자두를 보는 꿈 외사에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성공을 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